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속 위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한 곳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입가에 흐리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에 온갖 죄악을 돌아서 내 발목에 사슴의 양에 잠시 씻히고 지나가 돌아 놓인 예수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호롱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잘되나 주의 종이 되어라 어머니 그 기도가 오늘 생각나 주의 종이 되어라 주의 종이 되어라 주의 종이 되어라 괴로울 때 일기시나 어머니가 남겨놓은 성경채를 찾았네 때물든 숨결이 나의 영원 깨울 것 우리 출신 붉은 성 눈물 대여버리네 어머니 성경채를 나를 품었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득뿔을 대었네 아멘 아멘 아멘